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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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4묶음은 그냥 보통 2묶음짜리 풍선인데 4묶음이니까 뭔가 더 부양력을 강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게 떨어지면서 전단지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오전 5시쯤에 발견돼서 둥둥 떠다녔죠. 그리고 오후 1시쯤에 뭐가 떨어졌는데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 직전. 그러니까 다 도열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전단지가 떨어졌는데 이 전단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을 하는 전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용산 대통령실을 노리고 지금 딱 의도적으로 그 시점에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GPS 장치가 부착된 거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좀 걱정을 낳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대통령실 청사의 아주 공교로운 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단지까지 포함되는데 이거 우연히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뭔가 의도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개가 뭐 섞였다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 5시에 사실상 풍선이 터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청사 여기저기 붙어있다가 마침 행사를 하는 그때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행사장까지 날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의도는 사실상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상공에서 터뜨리고 싶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어제 오전 5시에 등장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전단지가 날린 게 1시 좀 넘어선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거기에 보면 과거에 약간 무슨 화약이 들어가 있는 약간 폭약 장치 같은 것도 있어서 이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GPS 장치니까 위성을 통해서 뭔가 파악이나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야. GPS 장치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GPS라는 게 이제 위치 추적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타고 갈 때 어디 목적지를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두룩이 있는 것이 바로 GPS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PS를 저기 달한다고 해서 저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GPS대로 가지겠느냐 하는 거죠. 조정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GPS가 달려 있으면 북한에서 지금 이 풍선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공교롭게 여기에 맞춰서 타이머를 폭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좋다.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곳이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다. 그러면 여기서 터뜨려. 그러면 타이머도 원격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GPS를 통해서 계속 이게 여기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북한이 이제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서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풍선을 날려보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구축이 됐겠죠.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GPS를 통해서 용산 상공에 도착할 때쯤 이 타이머가 터지도록 조정을 미리 해놓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가 서른 번째였거든요. 한 번 보내면 수백 개씩 날리는데 이미 데이터가 축적된 게 아닌가. 그럼 거리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그날 바람의 방향의 데이터. 이런 게 쌓여가면서 뭔가를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그전까지는 처음에는 이른바 오물까지 들어갔다가 그전에는 또 오물은 사라지고 종이쪼가리 쓰레기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여기에 전단지가 포함됐다. 비방 전단지. 앞으로 이 풍선에 뭐라도 실어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보내는 것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부양을 많이 했어요. 몇백 개씩. 그렇게 부양을 하다가 숫자를 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물에서 쓰레기로, 쓰레기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이번에 서른 번째는 여기에 전단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부양을 할 때 이게 서울에만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전선에서 다 보냈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서부 전선에서만 해서 주로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숫자도 20개, 30개 정도밖에 안 해요. 대신에 풍선에 매달린 소위 말해서 전담이라고 하는 봉투라고 할까요? 그것이 2개에서 3개, 4개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트렌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단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고요. 이 정도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는 폭탄도 실어서 보낼 수 있고 화학 및 생물학 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도 실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안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초기에는 풍선 하나짜리, 두 개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묶음짜리, 5묶음짜리 이렇게 등장한 거죠. 그만큼 부양력이 강해지니까 더 무거운 거, 중량이 있는 걸 보낸다는 건데 여기에 과연 뭘 실어 또 보낼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진짜 뭔가를 해칠 수 있는 뭔가를 또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경철 매일시문 편집위원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 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두 분도 이 풍선 얘기 진짜 몇, 수 개월째 지금 보시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선 최경철 위원, 이거 이대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이 풍선만 날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장부님들 몇 분 만나서 보니까 북한이 풍선을 이렇게 날린다는 것은 더욱 강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해 5도 같은데 인해 전술로 막대한 병력을 밀어넣어서 점령을 하는 그러한 극한적 도발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굉장히 경계태세를 높이고 있다고 해요. 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주말도 없이 지금 운동 같은 것도 안 하고 굉장히 경계태세를 높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강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고 고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립이 된 상태는 결국 경제난이 더욱 심해질 테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더 커질 터이니 무언가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얻어내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풍선을 그냥 풍선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좀 더 강한 도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비태세를 아주 강하게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영주 회장님, 사실 이 풍선이 굉장히 저강도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도발 또는 공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또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 현재 어떤 군 이런 장비들이 현대화됐다 하더라도요. 이런 오물풍선이라든지 레더에 잡히지 않는 쌍발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전력화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레더에 잡히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300개가 3천 개가 되고 3만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요. 이거는 눈뜨고 코베이는 길입니다. 속수무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삐라다, 단순히. 그냥 좀 바람 타고 왔나 보다. 바람 안 불면 위로 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군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대응책들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국민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 바로 위에 상공에서 터졌다는 부분.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이게 단순히 B라기는 하나. 이게 북한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뚫렸잖아요. 온 품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게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게 뭐가 실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국민들한테 좀 상세히 알려서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더더욱 좀 우려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최근에 평양에 조선통신에서는 이 무인기를 분해했더니 이게 우리 남한에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떠들고 있어요. 당시에 김여정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GPS를 단 온 품선으로 보복하겠다.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100%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에 북한이 풍선을 사용하는 방법. 우리한테 보내는 이런 걸 기술 전수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보도를 통해서 살짝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